이런 수집 기반으로 서비스가 나오면 좋겠다. 제가 빠르게 만들 수도 있었고 K-POP 아이돌 디지털 콜렉터블 앱 핏깃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용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 첫 NFT인 크립토키티라는 게 처음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것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포켓몬 카드라든지 미국에서 매직 더 게더링 카드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이런 수집 기반으로 서비스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면 되게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게 제가 봤던 시장의 기회였고요.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유저들의 데이투 리텐션이 88% 정도가 나와서 이 서비스 계속 진행하자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료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이것들을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부족했었고 유저들한테 이것을 좀 큰 돈을 주고 구매하게 만들자라는 가치를 주려면 무조건 이거는 블록체인 위에 온보딩돼서 약간 실질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웹3를 사용하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픽킷이라는 서비스는요. 데이터로 보면 지금 13개의 아이돌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계약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만 종류 이상의 디지털 콜렉터블들을 만들었고 700만 장 이상이 200개국 이상에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웹3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팬들이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깊이 있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돈이었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비용으로 빨리 가설과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런칭을 할 만큼 사용자가 많이 사용할 만큼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어디지 필요한 그런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웹2X를 사용해서 사실 그냥 단순히 제가 API 끌어와서 제가 빠르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돈 절약도 되게 많이 됐고요. 제가 더 앞으로 더 기대하는 부분은 유저들이 더 늘어났을 때도 사실 이걸 대응하기가 소규모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웹2X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웹2X를 사용하면서 도움이 됐었던 기술적인 부분은요. 처음에는 EOA나 패스키를 통해서 사인업하는 로그인 시스템 자체를 그냥 API만 끌어와서 한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빠르게 유저들이 웹3에 온보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7반망장의 디지털 콜렉터블들을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API로 가져와서 저희 프레임워크 안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카드를 누르고 이것들을 블록체인으로 NFT로 만들래 하고 민팅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NFT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큰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스타트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본다면 저처럼 시리즈 A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웹2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웹3 서비스 핏깃을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팬들이 저희 핏깃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텐츠를 수집하고 거래할 수 있고 거래를 안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약간 허들이 있다보이는 블록체인 서비스 암호화폐를 구매한다 NFT를 구매한다라는 이런 허들들이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있는데요. 웹3 서비스에 그것들을 쉽게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분들한테 드리기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샘플 코드까지도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웹2x가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